4 4 고등학교 때도 부산 최고에서 잠시 같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예요. 그렇죠. 어이거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멀었던 공도 지금 다 따라가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김고은 김민정 일단은 3대0을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붙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장수군청은 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깊게 찔러주고 그 공을 기다리는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것으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자세는 또 대각으로 치는 것 같았는데요. 베트마크 네 다운을 잡은 김고은 김민정 그러나 이번엔 벗어나는 스타트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넉첨 앞서 있는 노프름 최유나 어 이것도 들어갔어 성대방을 지금 범신이 많이 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범신 한이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남들은 안산인데요 아 네 특히 길목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요 시원한 서브 득점 이게 없어요 또 한 번 사회전이 많으면서 그 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또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적인 저런 부분들을 지속하고 있네요 맞불 작전으로 가고 있어요 네네네 아 그러나 이번 헐르지 어 혹시나 작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나갔어요 자 4대4 동점 포올입니다 노프름 투쌉 사 길목 오오오오ий 이 오오오와 mens 와론 조금 1000 에잇! 아 좋아요 그렇죠 8대8 동점이 됐습니다 짧게 떨궈졌던 에잇! 8대9 노프름 서브 나갔어요 김민정 서브 김거운 마무리합니다 겐! 에잇! 에잇! 최윤하일리시브 오우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정첨 만된 정유인 상승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비아의 공들을 보내줬어요 다시 자 넘기지 못한 최윤하 선수의 박자를 흐트려놓고 있는데 주요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김민정 서브 와 와 3군 타구를 보여줬습니다 최윤화 아 아 그렇습니다 넷 넷 걸렸어요 김인정서 나갔어요 파트너도 준비할겁니다 넷 살아있구요 스매시 아아 5올 최유나 서브 아 아 김정서 틀어놓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고은 네트 셀프 로버 로 러버 사용한 최유나의 공이 넘어오면 또 적응이 안되구요 이번엔 살바다칩니다 그렇죠 그런 공은 본인이 만들어서 자리를 잡아서 쳐야되고 저런 공은 아 8대7 노프름의 서브 아 8대8 나갑니다 앞서있는 세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 날려버리고 말아 1점 그리고 또 역 푸름 채우는 한 포인트 앞서있고 게임 포인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아 들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